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자 젠탈전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은 이제 앞에 의자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삥삥 돌거든요 여러분 그때 도래가 나오다가 찌직하면서 끊기는데 지금 이렇게 찌직하면서 끊기는데 그때 빨리 빨리 의자에 앉아야지 우승하는 게임이다 자 아빠 준비 되셨죠? 잘해라 자 앉았고요 앉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앉았고요 여기서 이제 의자가 하나씩 두 개씩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와야 하고요 여러분 앉았어요 지금 이렇게 두 명이 잠수를 타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평화로워요 잠수를 타면 잠수를 타면은 손해인 거죠 뒤로 쓰러졌고요 남은 의자는 몇 개인가요? 10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네네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들어가 들어가 자기 것만 잽싸게 찾으면 됩니다 자 아빠 앉았고요 오케이 앉았고요 아 친구 쓰러지나요? 안 나요? 오 오케 오 의자 확 줄었어요 오 형은 줄었는데? 자 여섯 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 봐요 자 여섯 개 아 진짜 과연 음악이 언제 끊기는지 제발 지금 오케 오케이 한 Airlines 오케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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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AOE 아 이제 의자 줄겠죠? 오aan 남은 의자는 네 개 남은 사람은 다섯 명 누가 털릴 것인가 이곳을 넘겨야지? 아 난 너무 먼 데 지금 여기서 너무 멀잖아 OK 아обще 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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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두 개의 의자가 남겠죠 자 이제 세 명 입니다 이중 한 명은 떨어지게 되죠 솔직히 제가 1등하고 아려 잘 가 우리 이쪽에서 너무 먼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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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나 이겼어 뭐야 이게 아려가 한 방에 1등 돼버렸어요 아빠 3등이야 아려 지금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는 아려 얼굴이 없어졌고요 아빠는 얼굴이 있는데 지금 뭐 이상하고 변태같고요 아무튼 1등과 3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기 얼굴이 있습니다 인터미션 자 1등을 꼭 하고 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십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자 1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거 밀 오케 앉았고요 아려 위에 서 있는 친구 있는데 저 친구 사나요 죽나요 인생머리 친구 빨리 의자 앉아야 되는데 의자 앉아야 돼 오케 오 앉았어요 다행이에요 의자 꽉 찼어요 어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한 명 빼고 다 죽었다고? 네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왜 애들을 학살 시키세요? 왜 그러죠? 한 명 빼고 다 살았어요 이번에는 꼭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 엉덩이 힘이 세야 돼요 여러분 이야 자 앉았고요 자 내 자리야 여기야 친구야 딴 데 앉아야 돼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일단은 의자에 앉아질 때까지 이 의자를 쭉 가야 돼요 여러분 방향키를 끊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는 걸리거든요 여러분 방향키를 돌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방향키 돌진해서 오케 오케 바로 앉았고요 친구 한 명 뒤에 뒤에 자리 있는데 오케 아 앉았고 지금 호박인가요 저 친구가 하나 아니요 꿀꿀꿀 꿀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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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떨어졌고요 이러면서 달려야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의자가 9개입니다 남은 사람은 10명 자 엉덩이 힘을 빡치고 나 나 나 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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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쌍둥이 친구들 쌍둥이 친구 아 지금 똥머리 친구 아 똥머리 친구 떨어졌어요 아 어 그런데 여기 쌍둥이가 있잖아 쌍둥이 친구와 똥머리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 똥을 싸고 있고요 꿀도 있고요 제발 제발 가자 자자 여덟 개 여덟 개 열 앞에 거 내 거 두 번째 거 내 거 오케오케오케 썰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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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쌍둥이 친구 쌍둥이 친구 털렸고요 쌍둥이 친구 화이팅 화이팅 자 쌍둥이 친구 둘 중에 한 명이 털렸고 이제 남은 의자는 7개 7개 남은 사람은 8명 아 여기 자니 야 나 나 나 여기 여기 옆에 앉았어 됐어 됐어 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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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케이 털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털리시면 아빠 3등도 못 올라가거든요 자 이제 우리 1대 2등은 자 이제 남은 의자는 6개 아 근데 여기는 좀 그런데 7명 자리 너무 뒷쪽에서 가는 거 너무 이거 불공평하죠 가운데서 정확히 달려야 되는데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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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야 되는데 이때 자 앉았고 앉았어요 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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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한 명 지금 옆에 앉고 아 오케이 빨간머리 친구 아쉽게 떨어졌어요 이제 남은 친구는 6명 남은 의자는 5개 과연 이번에 아래로 제끼고 이길 때 야 이게 내 자리인데 좋습니다 아빠 떨어졌고요 남은 의자는 총 4개입니다 지금 여기서 떨어져도 저는 아빠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원이었어요 아빠 틀렸고요 일단은 1등 일단은 순위권 안에서 들어가야지 아빠를 돌리는 맛이 있겠죠 여러분 아래로 틀렸나요 왜 안틀리죠 남은 의자는 3개 여기서 이가야 아빠를 돌릴 수 있다 이제 털릴 수 있을 것 같죠 아래로 이번에는 아마 의자를 의자를 과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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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똥꼬에다가 본드를 붙였나요 왜 안 떨어지는 거죠 일단은 3등까지 이번은 이제 2위를 결정하는 거죠 과연 쌍둥이 친구랑 오케이 쌍둥이 친구 떨어졌어요 아쉽습니다 자 남은 의자는 1개 황양의 대결 의자를 놓고 버리는 누가 마지막 의자의 진공 또 또 1등이야 아녀랑 이번 판에는 꼭 복수하겠습니다 아우 왜 한번도 1등을 못하지 하하하 저는 좀 잘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아 이런 댕강고 싸움 따란 아하 좋아요 좋아요 역시 제가 아빠보다는 잘해요 잠시만요 왜 공중도 아빠 자세가 이상합니다 지금 허리를 지금 막 운동하고 놀리고 있죠 저도 이러고 있죠 처음에는 무조건 되겠죠 오케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쉬워요 처음에는 좀 쉬워요 여기 한 자리 비었는데 두 자리 비었는데 네 노란머리 친구 접고 어 그 노란머리 친구 앉았고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도 앉은 것 같죠 네 거기도 앉은 것 같죠 아직은 의자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 떨어지기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운만 좋으면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해선 여기서는 떨어질 수가 없죠 제발 제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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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제 앞에 앉았어 앉았어 오케이 형둥이 친구 하나 형둥이 친구 하나 저기 뒤에 의자 의자 오 꿀통 친구가 나갔습니다 쌍둥이 친구 살았고요 이번에는 쌍둥이 친구 둘 다 내 옆에 있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나름대로 아래쪽엔 좀 별로 강한 애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쪽에 강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좀 불공동한 것 같죠 내 자리 나 가운데 야 나 제일 뒤에 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자신만만 하시더니 아 털렸고요 아이 뭐 아래는 뭐 아 이거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이번에도 아래가 우승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자리가 조금 꽂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롤롤롤롤 지금 해주세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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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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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슬아슬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았네요 아 좋습니다 아 아 손에 땀이 지는데 그러게요 손에 땀을 지는 이게 뭐라고 손에 땀이 지는가 제발 이 자리는 좀 안돼 오케이 아 아 진짜 아 좀 털려야되는데 아 지금 강력한 옷으로 한 명이 지금 안 껴지네요 끼고 싶어도 자 이제 아 제발 뒤만은 안돼요 지금 해주세요 제발 과연 여기서 안돼 너무 풀련돼 어 좋아 앉았어요 어 저 쌍둥이 친구 오케이 오케이 아 똥머리 친구 탈락했습니다 누구 한 명이 탈락했어요 아쉽네요 자 이제 남은 의자는 다섯 개 남은 사람은 여섯 명 과연 누가 여기서 앉아가 앉아가 오케이 오케이 오 쌍둥이 친구 떨어졌어요 오 오 오 오 마지막 하나를 쌍둥이 친구가 못 치는 바람에 쌍둥이 친구는 떨어졌구요 좋습니다 이제 남은 의자는 네 개에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손에 땀을 지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제발 아 이거 정말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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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오 아 알간머리 친구가 떨어졌네요 아쉽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기서만 들어가면 아빠를 놀릴 수 있어 자 이제 세 명 남은 의자는 세 개 남은 사람은 네 명인데 아려 털리나요 오케이 아하 아려를 다들 못 이기네 이겨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기에서 저도 아빠를 놀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털렸죠? 안 털렸어요 안 털렸네요 뭐죠? 똥마리 친구 1대1인데 아 이거 뭐죠 1대1 다 황야의 서부의 대결 노니터의 대결 의자를 놓고 이게 무슨 짓이니 우리 달리나요? 준비 직 자리만 좋다면 오케이 뭐야 1대1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예스 자 여러분이 못한 복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무래도 저밖에 복수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려 클라스죠 아 아려를 털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털겠습니다 아 이거 동상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기 싫어요 이거 아 왜요? 지금 동상에 지금 아려라 써있는 거 얼마나 예쁩니까?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아빠도 동상 위에 올라가면 없어요 나 또 자세 이상하게 자 아려 옆에 있죠 까불고 있죠 자 지금 제가 아려를 자 바디책 들어가서 바울을 이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나 했어요 얘들아 여기 자리 비었는데 왜 안 앉아 어딜 가고 있어 쌍둥이 두 명이서 같이 앉았나요? 어디 가고 있지 쟤? 친구야 뒤에 한 자리 비었어? 오케이 아 한 자리 한 명 빼고 살았습니다 아 자 이제 여기서 아빠가 떨어질 텐데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설마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꼭 허설 부리시는 분이 아 배트롤의 제왕인데요 제가 아 여기 여기 어 앉았어 여기 자리 비었어 야 빨리 와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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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케이 어 분홍색 머리 친구 떨어졌고요 초록색이요? 분홍색이요 일단은 어 지금 아빠 쪽에 강 최강자들 지금 아 이거 안 좋아요 빨리 달래야 돼요 이거 저는 일단 갈게요 이 이 치 치 치 치 오케이 아 오케이 앉았어요 어 저 친구가 벌집 점수 친구에 서 있었죠 어 렉 걸렸나요 아니요 아이고 점수 친구가 떨어졌어요 아 일단은 좋습니다 여러분 아 괜찮아요 자 이제 남은 의자는 아홉 개 아홉 개 아니요 여덟 개네요 여덟 개 아련은 이제 떨어질 차례가 된 것 같고요 아 저는 뱁싸게 중악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오케이 앉았어요 아련 털렸죠 아싸 진짜 내가 털렸습니다 진짜 내가 털리다니 자 이제 아련가 털렸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자 이제 복수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홉 개 아홉 개 뭐 그러세요 아련을 털렸기 때문에 복수전 제대로 야 야 야 야 자리 야 야 야 야 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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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틀렸어요 아홉 개 아련이랑 자 그럼 마지막 판으로 결정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홉 개 이리로 와보세요 뭔데 일로 오시면 지금 에이미앱에 가장 우승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짜란 어우 너 내보내셨고요 제가 여기 1위에 있어요 대박이죠 아빠도 있어 8위야 0 거의 0이잖아요 그냥 0이잖아요 우승을 0번 할 때 자 마지막 마지막 주인공 어 쌍둥이 치고 올라갔어 쌍둥이 치고 대박 쌍둥이 화이팅 쌍둥이 화이팅 쌍화 쌍둥이 화이팅 쌍화 차 어 아 역시 응원하는 사람은 역시 지는 법인가 응원하면 안되겠어요 여러분 응원하면 져요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대결 진짜 아련을 이기는 마지막 대결 결국에 승자가 승자야 알겠지? 오케이 자 더 이상 게임은 없다 아 정말 이게 뭐라고 최후의 승자를 가리자 이게 뭐라고 계약자님 빨리 해주세요 서버야 빨리 해줘 오케이 자 과연 손에 땀이 지는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아이 뭐 저는 아빠를 3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빠를 3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 저도 뭐 어? 오케이 앉았고요 다 살았나요? 아 한 친구 빼고 다 살았고요 한 친구 빼고 다 살았고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이번 판에 아들을 이겨야 아 진짜 아래의 코가 납작해질 텐데 아이 뭐 그래 왔죠 아빠 1승 하시는 거잖아요 아빠의 1승은 소중한 것이야 앉았어요 앉았어요 아들 털렸죠? 앉아있네 아 진짜 아들 털렸어야 되는데 아빠 바로 끝에 있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발이 옆에 있으면 별로 안 좋다라는 기분이 아 뭐 뭐가 안 좋겠어요 아 나 바로 앉았고요 아려 털렸죠? 안 털렸어요 아 진짜 아려 안 잡고요 아 진짜 자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의자는 8개 8개 9명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저 의자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지 과연 저죠 과연 제발 제바루 제바루 나 점프 왜 졌니 아 아 아 꼈어 아 진짜 나 아빠 속이려고 지금 하늘 보면서 아 죽었어 이러려고 했는데 아 아 꼈어 나는 어쨌든 아빠 지신 걸 아 나 방귀를 낀 것도 아니고 꼈다고 의자 사이에 아니 점프하시면 되잖아요 아 점프가 안 되더라니까 아 아 껴서 아 진짜 이 친구처럼 응 그리고 끼면 점프가 안 돼 끼면 안 돼 그 노란머리 친구처럼 어 쌍둥이 친구 찍었어요 어 끼면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 끼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결국엔 이게 마지막 판이었는데 제가 이긴 거죠 의자 사이에 끼는 것도 위험하고 방귀를 끼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이긴 거죠 아 뭐 그렇다고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흐흑 이 마지막 판 아 정말 아쉽네요 아쉬운 게 아니라 어차피 정해진 거였습니다 허허 자 전 아빠는 감상하시죠 감상하고 있어요 저의 실력을 털릴 때가 됐는데 여러분 털어주세요 에이 털어주세요 제가 뭐 이렇게 흙을 터는 것도 아니고 팬분들이 지금 제 머리 위에 올라가 계시고요 가뜩이나 지금 짜증이 나있는데 지금 머리가 되게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한 명으로 줄였어요 바로 털렸다 아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남은 의자는 3개 저는 뭐 여기서 죽어도 뻔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빠를 이겼기 때문에 분홍색 머리 친구랑 쌍둥이 친구 그 다음에 빨간색 머리 한 친구 그 다음에 아녀가 있는데 과연 이 레벨 탈락자는 아 분홍색 머리 친구가 떨어졌어요 아쉽습니다 저는 일단은 3등은 확정이 됐고요 쌍둥이 친구 아주 선전하고 있죠 누가 우승을 할 것인가 아녀 탈렸다 아녀가 3등을 했고요 이번에 쌍둥이 친구 1등 하나요? 기대가 됩니다 한번 봐주 볼까요 이번에 쌍둥이 친구가 1등을 할 것인지 쌍둥이 친구 1등 했어요 와 축하해요 와 축하해요 와 축하합니다 제 머리를 다 이렇게 밟고 계셔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아녀랑 여러분 오늘은 아빠와 함께 의자 생탈전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여러분 와 진짜 이 게임 정말 이게 뭔데 완전 스릴 넘치고 진짜 손에서 땀이 줄줄줄 새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영상이 맘에 좋다면 아녀랑 구독 잘해주시고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나 앉았어 너 앉았니? 네 앉았어요 털렸어야 되는데요 이거 한 판만 더 하고 이거 한 판만 더 하는 걸로 내가 갑니다 갑니다 꺼드롤 계란친구가 두 명 생겼죠 계란친구 앉아 앉았어요 계란친구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계란친구 털렸습니다 계란 깨졌어요 계란 원친구 털렸습니다 자 계란 털렸죠 계란 하나 깨졌고요 하나 남았고요 쌍둥이 친구 둘 다 살았고요 분홍머리 친구도 살았고요 아주 굉장한 선수들이 지금 살아있죠 갑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갑니다 자 팔도 앉았고 쌍둥이 친구 하나 앉았는데 쌍둥이 친구 하나 둘 다 앉았고요 분홍머리 친구도 앉았고 누가 뭐라 앉았니? 어? 자리가 한 자리 빈다 어 이거 뭐지? 그러면 자리가 두 개가 빈다 어 땡큐 어 자리가 두 개 빈다 어쨌든 살았고요 어쨌든 살았고요 어쨌든 살았고요 네 오케이 살았으면 됐어요 살았으면 됐어요 그러면 1 2 3 4 5 자 이제 의자 남은 의자는 일곱 개 남은 사람은 여덟 명이죠 자 쌍둥이 두 명 다 살았어요 자 쌍둥이 두 명 다 살았어요 하 강자들이 살아남아 네 강자들이 살아남아 네 강자들이 살아남아 아빠는 일단 강자가 아니고요 아 자 아빠 살았죠 강자니까 아래 털렸죠 아래 털렸죠 아래 털렸죠 이런 씨 안 털렸고요 자 이제 다섯 명 남은 의자는 네 개 네 개요 과연 어떤 의자로 달리는 게 가장 자 두 번째 의자 어 나 살았어 아래 털렸지 아싸 여러분 드디어 제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대한독립 자 쌍둥이 두 명과 지금 아빠 대결 남은 의자는 두 개 자 대한독립 만세 아 자 쌍둥이 하나 떨어졌고요 야 역시 대한독립 만세구나 자 이제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 모두 기회를 주세요 자 쌍둥이 이번엔 못하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앉았어 아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보셨나요 베이지도 주네 맞아요 베이지도요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